또 글자를 익히는 문제 이런 분야에 성교사들의 손길이 닿지 않는 분야가 없을 정도다 하고 생각될 정도로 많은 기여를 했는데 그 부분을 한번 정리하는 작업을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공병호 연구소에서 이름 없이 삐또 없이 미국 성교사들이 이 땅에 남긴 것이란 책을 집필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께서 책을 좋아하시거나 또 우리가 어떻게 잃었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한 권 구매하셔가지고 한번 정독해보시게 되면 남다른 그런 감동을 받으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에 책 주문이 안 되던데요. 제가 즉시 오늘 알아가지고 여러분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러면 강원대 충북대 의과대학 교수들 이번에 정원이 가장 많이 늘어난 데가 충북대 의대입니다. 그리고 충북대 의대는 이것이 항의해가지고 충북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협의회 의장을 지내는 흉부외과 의사인 배장환 교수가 그만둘 정도로 그렇게 강하게 반발한 그리고 강원대 의대와 충북대 의대는 가장 의료사태 이후에 교수분들이 많이 사표를 던진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보시면 복지부 앞에 교수분들이 간 겁니다. 강원대 교수분들하고 충북대 교수분들이 가가지고 여기 이제 지방의과대학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충북대하고 강원대의 정원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강원의대에서는 교수분들 가운데 23명이 사표를 던졌고 충북의대는 10명이 사표를 던진 겁니다. 이제 이분들이 가셔서 이렇게 이제 시위를 한 겁니다. 아마 이분들이 일생에 처음으로 아마 시위를 2020년도 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이번처럼 이렇게 두 개의 대학이 주도가 돼가지고 이렇게 가서 하신 겁니다. 제가 참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서 이 교수님들이 시위하는 데 익숙한 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수술실에 계셔야 될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이 다 흰 가운을 입고 오셨는데 이게 다 수술실에 계셔야 될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마이크를 드신 교수님이 이렇게 시위할 그런 분으로 생기지 않았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다닐 때는 그야말로 모범생이었을 것이고 정교 여러분들 1등에 10등 안에 대부분 다 들었을 것이고 이분들이 다 평생 동안 남보다 여러분 더 열심히 여러분 공부하고 그렇게 했을 겁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 강원대학과 충북대학에서 이러면서 여기에 최종시로 모인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기계적 법지평 법정 최고형을 가하라. 박민수 차관을 파면하라. 학생과 전공의가 떠난 지역 의료 현장 지쳐버린 동료 교수들마저 하나 둘 대학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런 걸 해가지고 이런 걸 또 만드는 데 익숙한 분들이 아니실 거 아닙니까? 이분들이 수술실에 계셔야 되는데 이분들 이렇게 뭐죠? 시위 현장으로 다 몰아낸 겁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복지부 앞에서 이제 시위를 하는 겁니다. 이제 충북대학을 그만두신 흉부외과의 여러분들 배장한 교수도 여기에 오셨을 겁니다. 의료농단 교육농단 필수의로 붕괴된다. 의대 정원 졸속 확대 의료체계 붕괴된다. 의대 정원 결사반대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이걸 굳이 이렇게 이분들 뭐죠? 이분들이 다 나서가지고 시위를 하는 겁니다. 제가 참 마음이 좀 착잡합니다. 평생 동안 가장 모범적으로 살아왔다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가장 모범적으로. 그리고 아마 평생 동안 업무 근로 총시간을 따지게 되면 의사분이 가장 높을 겁니다. 저도 일을 좀 많이 해왔고 하는 편이지만 의사분들하고는 경쟁이 안 될 겁니다.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입했을 거 아닙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이분들 세종시에 가가지고 이렇게 항의 시위를 할 정도가 되면 위정자들이 좀 심각하게 심각하는 겁니다. 의과대학 교수들이 이렇게 뛰쳐나올 정도 되면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는가? 이 보시게 되면 49명 정원이 단숨에 132명 강의실도 교수도 없습니다. 미등록 시 재적처리 협박을 중단하라. 이분들이 다 이 머리가 흑였지 않습니까? 교수분이 한 60대 되셨겠네요. 지금 나라가 이렇게 지금 상황이 어려워진 겁니다. 지역의로 말살하는 의료계획 누구를 위한 계획인가? 지역의로와 필수로 붕괴를 막기 위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취소를 위한 집회.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완전히 말아먹기로 결정한 것 같아요. 물론 그렇다고 대한민국이 완전히 폭삭 주저앉지는 않겠지만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분들이 환자분들이겠죠. 수술 제때 못 받으면 환자들이 먼저 죽지 않습니까? 1개월 안에 받아 이르면 암을 6개월 1년 정도 기다리다 하면 죽는 걸 뜻하지 않습니까? 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참 이 사진이 마음에 너무나 이렇게 이름들 가슴에 와닿았거든요. 이 교수님이 지금 머리카락 색깔을 보니까 대개 한 60대 저전후에 된 분 같습니다. 평생 또한 모든 걸 받쳐서 이름들 의료분야에 종사해 온 분들이랄 거라고요. 이런 걸 다 망가뜨려 가지고 현장 이야기를 일체 듣지 않고 그냥 뽑아놓으면 다 교육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밀어붙이니까 윤 대통령이 나가기 전에 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 상당히 낮은 것 같아요. 윤 대통령이 나가기 전에는. 그 이야기는 완전히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붕괴를 시킨다는 거죠. 두 의과대학의 강원의대는 132명 49명에서 132명을 늘려 놓은 겁니다. 충북의대는 49명에서 200명을 늘려 놓은 겁니다. 교육이 안 된다는 겁니다. 충북대병원은 현재까지 10분이 그만두셨고 강원대병원은 23명이 그만두고 두 대학이 가장 많이 의대 교수들이 그만두는 경고입니다. 본인이 책임을 못 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늘려 가지고 50명 미만의 미니 의대 정원을 하루아침에 4배까지 늘려 발표하자 학생들을 교육해야 될 해당 의대 교수들이 이탈하기 시작했다. 강원대 충북대병원 교수 비대위는 앞서 성명을 통해 한 학급이 49명인 초등학교 선생님에게 내년부터 132명 200명을 가르치라고 하면 그것도 의과대학 학생을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지부 장관을 위해 의대 정원 취소를 거듭 요청했다. 지역의과대학 교수들이 도저히 교육자의 양심으로 가르칠 수 없다는데 왜 의과대학 정원을 고집하느냐 의사의 직업윤리와 책무를 강조하며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의사를 배출한 것은 눈을 감으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되는데 다행스럽게 이번 시위를 하신 분들이 학회지에 이렇게 전문을 올려놨는데 이렇게 전문을 올려놓으셔야 사람들이 접할 거 아닙니까? 7월 26일 금요일 오전 10시 세종시 보건복지부 정문합 강원의대 비대위 충북의대 비대위 주체 지역의례 붕괴를 막기한 2025학년도 의대정원 취소를 위한 집회 지역의로 말살한 의료객 누구를 위한 계획인가 현재의 대한민국 의료는 근거 없는 의대정원 증가정책으로 절체절명의 상태에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그렇게 여러분들 가슴에 안 와닿을 겁니다. 아직도 여러분들 과반수보다 좀 많은 분들이 정부를 두둔하니까 가족 중에 누가 죽어나가야 그때 정신을 차릴 겁니다. 엄청나게 심각한 일인 겁니다. 그걸 사람들은 별로 여러분들 개의 안 하는 겁니다. 의사수준 늘어나게 되면 좋지 뭐 이런 수준인 겁니다. 6월 26일 국회 청문회와 7월 26일 국회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통해 의과대학 정원 증가정책은 근거도 없고 논의도 없었고 적흥주로 시행됐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만약 한 한급이 49명인 초등학교 선생님에게 내년부터 130명을 가르치라 200명을 가르치라 하면 선생님이나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21기 대한민국에서 의과대학 교수들은 외부의 간섭으로부터 자주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권리를 학생들은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학습급을 박탈당하고 말았습니다. 전공의들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박탈당했습니다. 이 잘못된 정책으로 의료의 미래인 전공의와 학생 3만 명 이상이 병원과 학교를 떠나게 되었고 네 달 동안 1조 원이 넘는 건강보험 재정이 소모됐습니다. 아무도 반성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지금도 뭡니까 의료계획 완수 고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그만두지 않으시면 이 문제 해결될 가능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선거를 문제를 여러분들 그냥 뭉갯던 것과 마찬가지로 끝까지 뭉갤 그런 여러분들 상황이 지금 벌어지게 된 거죠. 계속 여러분들은 이 비데이의 성명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의로의 붕괴는 오래전에 시작되었고 정부의 어설픈 개혁정책으로 무너지기 직전입니다. 4개월 전에는 공익을 위한다는 명분의 진로유지명령으로 사직을 막았습니다. 지금은 잘못된 정책을 취소하기는커녕 정부의 수도권 대형병원을 위한 땜질식 대책으로 전공의들의 사직을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지방필수율은 더욱 위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우리를 이어 지역의로를 책임질 필수의로 전공의들 경상대 병원 10명 충북대 병원 5명 강원도 병원 3명이 이미 병원을 떠났습니다. 무엇보다 열악한 환경에도 묵묵히 지역의로를 지키던 동료 교수분들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속속 떠나고 있습니다. 충북대학교 병원은 2월 의료사태 후 현재까지 10분의 교수가 병원을 사직했고 강원도 병원은 23분의 교수들 사직했거나 사직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제는 전공의와 학생들이 돌아오더라도 제대로 교육시킬 수 없는 상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 장관님께 2025항정도 의대 정원 증가 취소를 엄중히 요구합니다. 오랫동안 전국에서 인정받는 의사들을 양성해왔던 지역의과대학 교수들이 도저히 교육자의 양심으로 가르칠 수 없다는데 왜 의과대학 정원을 고집하십니까? 의사의 직업윤리와 책무를 강조하시면 왜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의사들이 나오는 것을 눈감으려고 하십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전 한의대와 간호대 입시에서 교육부와 협의하셔서 하셨던 것처럼 학생과 전공기가 돌아올 수 있도록 잘못된 정책인 2025항년도 의과대학 정원 정원을 취소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의료계획은 충분한 시간과 치밀한 계획을 통한 정식으로 수준되어야 되고 차관님께서 고백하신 만명 나누기 5, 2천명이란 단순 산수를 근거로 현재의 적흥적인 서울대형병원 위주의 대책으로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현재의 진로유지명령, 전공의 사직의 강요조치를 취소하고 잘못된 행정 절차로 인한 피해자들 피파가는 모든 수사를 당장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천장 의료 전문가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지역의료를 살리는 방향의 정책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침몰 직전에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강원대와 충북대 교수들의 마지막 절규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대학병원, 충북대학병원, 교수비상대책위원회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의과대학 교수분들이 절규할 정도의 그런 정책을 아무 대책 없이 6개월째 대통령께서 원한 고수 끝까지 간다. 대통령이 내려오기 전에 해결되기가 힘든 과제 같습니다. 대통령이 내려와서 연금 받고 잘 살면 되지만 의료 분야가 완전히 망가지게 된 거죠. 검찰 정권이다 이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동갑내기인 점에 참 창피하게 생각합니다.